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한 존재는 놀랍게도 귀신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선포한 최초의 강력한 선포가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 뒷부분만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가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그 귀신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막 귀신이 예수 그리토의 거룩하심을 소리쳐 선포하니까 2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지져 이러시되 잠잠하고 또 34절에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선포가 정확하고 그게 지식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찬양이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그 선포 다음에 일어나는 가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물 우러러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갖고 있던 지식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종교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그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사렛 예수여 그 말 속에 그 비아냥 그림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알기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지금도 또 지난 30년 동안 눈만 뜨면 성경책 아니면 성경을 풀어놓은 신학서적 아니면 이런 것들만 늘 읽고 있는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이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져야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 전파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귀신이 가진 악한 지식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악한 귀신의 지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참 건강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지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한 그룹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알아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간청이 이게 방금 읽은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는데 뭘 여쭤었습니까 이게 요즘으로 주면 중복회도 아닙니까 주님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 지금 알아 누워 있는데 열병으로 고통하는데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여인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침 사건은 이 두 극률함이 만드는 합작품이에요 한 극률함은 그 여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인 극률함이고요 그 인간적인 극률함을 받으신 주님께서 똑같은 그런 극률함을 가지시고 그 주변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극률함 인간의 극률함 이것이 합작을 이루어서 나타난 치유사역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3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지금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극률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이 예수님에게 이 환자들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그 환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중보기도 하는 기도자가 됩니까 디모데 전서는 사도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를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전수해 주는 그런 목회서신입니다 제 남은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한 30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저의 목회의 경험들을 이제 우리 젊은 신학도들에게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제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전수해 주는 날이 오기를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눈에 띄는 한 대목이 팍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 디모데 전서 1장은 이제 서론격으로 쭉 그냥 나열을 하다가 이제 디모데 전서 2장에서부터 사도바울의 본격적인 목회 조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육성을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잘 들어봐 목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요 무게중심을 그 가운데다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당연히 목회자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도바울의 관점으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부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중부자적인 그런 기도꾼으로 서야지만 목회를 할 수 있다 3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사도바울이 젊은 후계자 기모델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부기도라고 그렇게 곤면하는데 사도바울은 그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기의 목회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그 액기스가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 그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목회가 아니야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그분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또 중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목회야 지금 사도바울의 경건한 지식이 귀신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사도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그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베드로 장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의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열병을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 본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베드로 장모에게서 진짜 한 가지 중요한 귀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 열병을 고침받는 내용을 다루는 31절을 뒤쪽에다 무게를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종든이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든이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수종든이라 이게 헬라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섬기려 하고 이게 디아코네오예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가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게 지금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보여준 디아코네오라는 거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디아코네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 디아코네오의 정신을 전수받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의 섬김을 지금 단수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든이라 복수형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나는 상기도가 산다 나는 사람들 상관없다 나는 내 주님만 성기면 된다 주님이 나 후추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디아코네오가 가진 정신이 그렇듯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귀신의 지식과 차별화된 지식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수형이에요 저는 여기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베드로 장모가 알아 누워 있을 때 참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그 베드로 장모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 장모가 주님이 나 고쳐줬지 뭐 뭐 당신들이 한 게 뭐이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정신으로 이제 그 장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랑의 선순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울분과 분노의 악순환이에요 저는 알아요 저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목표는 제 안에 울분을 심어주기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강단에서 사랑이 선포되지 않고 분노와 울분이 선포되기를 사단이 원한다는 걸 알거든요 이르락 물고 이 코리는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르락 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정치가 울분과 분노를 양산하고 있는 정치 오늘 경제가 오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관계를 단질시키고 울분과 분노의 고리로 몰고 가는 현실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울분과 분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랑과 선순환의 고리가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 장모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식이 가져다 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선순환을 보여주시렵니까 요즘에 사회적 격리 단절 그래서 지금 다들 어려운데요 그중에 진짜 어려운 데가 식당 아닙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점심때 식당을 다녀보면 잘 되는 몇 군데만 계속 모이고요 나머지 식당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제법 잘 되던 식당이었는데요 이제 손님이 다 끊어진 겁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거기에 단골 손님 두 사람이 그 식당을 방문을 했댑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제 거기는 그냥 평범한 순두부 집인 것 같아요 순두부 백반하고 뭐 시켰는데 한 2만 원이 나왔다 그러네요 식사를 다 하고 나가서 손님이 계산을 하는데 자기 카드를 주면서 5만 원으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주인이 좀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2만 원 어찌 드셨는데 왜 5만 원 결제하라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손님이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5만 원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식당 주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을 얻고 그것이 용기가 됐으면 그것이 기사로 나왔겠냐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분은 크리스찬이기를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은 못했는데요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크리스의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단수로서 오직 주님만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주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야 되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게 크리스도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정신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요 30절 32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마 이 구절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격리 단절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제게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열병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격리되고 전화로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후배 목사 이렇게 연락을 할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만나서 회포를 풉시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미국 알칸사에 있는 후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좋겠다 그래요 제가 인사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와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한 고민이에요 알칸사까지 가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누리던 마음 먹으면 누구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누구도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요즘에 절실히 느끼잖아요 이렇게 회의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쑥 나가다가도 제가 손을 거두면서 우리 마음껏 손잡아 악수하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하고 웃곤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단절된 병으로 단절된 그 여인과의 연결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신에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단수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단절된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는 금요일까지 이제 더 모금을 하고 이제 계좌를 닫을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참 감사했던 게 처음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9호 헌금하고 지금 하고 있는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합쳐서 나온 모금액 총액이 현재까지 약 28억 3천여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 헌금이 거의 20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오는 금요일까지 이제 모금을 하면 총액이 아마 30억 원을 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이 믿음 약한 제가 그냥 당의 장노인들 상의할 때 3억을 목표로 할까요 통 크게 5억으로 잡아볼까요 이런 논의를 했던 저인데요 결과는 30억이라고 하는 저는 이번에 이 모금하는 기간 내내 제 마음에서 마태범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많이 대내었습니다 이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 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떠벌리고 자랑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해주신 30억 원 가까운 헌금은요 거의 많은 거의 대부분 경우가 다른 교회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이에요 이게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모아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헌금 누적 건수 16,054건이에요 대한민국 성도들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금이 된 이 헌금을 이번에 이제 이 월세 대납 신청한 교회가 깜짝 놀랄 숫자예요 4,459개 교회입니다 저는 막 쏟아져 들어오는 신청서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기준을 월세 100만 원 이하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월세 100만 원 이하라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나 그게 크고 대단하겠냐고요 그런 참 열악한 곳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우측하게 그렇게 애쓰시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배가 불러져 있다는 걸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쯤에 홈페이지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지만 이제 이리저리 월세 대납 운동 도움을 받게 되는 교회는 다 합하면 한 775개 한 800교회 가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데 우리 팀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요 우선 제비뽑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류 보고 여기는 줄만하다 안 줄만하다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제비뽑규로 결정하기로 했고 그 제비뽑규로 이제 선택이 안 된 교회들 그러니까 4459개 교회 모든 교회에 이제 20만 원 상품권 경려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4459개 교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단절된 느낌을 벗어나도록 누군가는 그 교회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물질을 드리기로 원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복수형 성김 이것들이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장모 주변 사람들하고 또 고침받은 당사자 베드로 장모의 그 성김의 모습 이것이 이제 그 귀신이 갖고 있는 지식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항상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사역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사역은 첫째로요 장차 그분이 하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배여있는 주님의 성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마디를 더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17절에서 의미부여를 한 줄도 갖다 붙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의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뭘 거기다 의미부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열병을 앓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사건 그 본질적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의 희생을 담고 있는 그분의 십자가사건 장차 그분이 이루시게 될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내용이 그림자처럼 담겨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가지부를 통한 섬김 이게 예수 그리스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양 53장 4절 바로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였도다 이 엄청난 백가지부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게 십자가의 치유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신학교 갓 졸업한 젊은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로 그렇게 성겼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한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경험은 없는데 버거운 거예요 상처를 좀 받더라고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모함을 당했다고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교육자들이 이름이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삼키겠습니다 그럼 제가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위로도 해줬는데요 제가 그때 종종 인용했던 게 바로 2사의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 집사님이 뭔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퍼붓고 모욕주는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이것까지 감당하는 게 교육자의 몫이다 그러면 내가 농담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 몰랐구나 당신 월급 안에 이렇게 억울한 모함 당하는 비가 3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돈 빼가지고 어디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라고 여기 다 이 교육자들만 앉아있으니까 웃기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요즘 지금도 저는 묵상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저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통해서 저분이 진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미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큰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 지식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성기고 봉사하고 또 그것은 대가 지불을 포함한 대가 지불이 담겨져 있는 성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포신 이 치유사역에는요 인간의 경직을 뛰어넘는 유연함이 배어있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32절 앞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 아픈 사람 데리고 오면 고쳐주실 것이다 능력이 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시점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돼서 그다음 오후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를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속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율에 메여 있는 경직된 모습을 저는 발견하고요 이런 경직된 모습과 완전히 다르신 주님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저는 30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오는데 그러면서 이 베드로 장모님 열병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라 안식일이다 저녁까지 기다려라 아파도 할 수 없지 어떡하니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다음 31절에서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그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 저는 지난 한 주 이 예수님과 또 그 경직돼 있는 유대인들 그 주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목해 30년이라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저에게는 경직이 많다는 걸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 경직이 좀 풀릴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체는 시체의 강력한 특징은 바로 굳어지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 육신에서 떠나가는 순간 경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로 향한 내 믿음의 지식이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가를 가늠하는 작대 중에 하나는 경직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마음에서 내쳐버리고 안식일인데 사람을 어떻게 고치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다 죽어가는데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 간에 경직된 것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유연함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교역자 팀에서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또 영상 묵상 자료를 만들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다운받아서 꼭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오늘 보여드릴 예수님의 행적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날인데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그 내용을 이제 짧은 나레이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 안에 가득한 돈 바꾸는 자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 신앙을 빙지하여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속으로 만들어버렸도다 무엇이 그분을 분노케 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거룩함이 남다르게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그럴듯한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 찰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내일 하루 온전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신학교 나온 목사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다고 자부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소리를 치게 만드는 죽은 지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분노하셨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거룩함이 남다르게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내가 가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그분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치르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되도록 장모를 코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끝나고 저녁에 보자 그렇게 치유를 미루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 왜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경직되고 굳어지고 정죄가 많고 판단이 많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녁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다 죽음을 할 수 없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찬양 우리들의 찬양 33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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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